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47회 신체손해사정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동국대학교 4학년 산업시스템공학과에 재학 중인 26살 이혜건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사실 공부하면서 합격했을 때 상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합격자 발표가 10월 4일 그 전날 10월 3일 오후 6시에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합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스터디카페, 제가 2차를 공부했던 스터디카페에서 그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제 6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딱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걸 보고 나니까 정말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하면서 손도 떨리고 정말 기뻐서 그게 맞는지 한 10번 정도를 제가 확인했었던 기억이 있고 정말 제가 꿈꾸고 고대했던 그런 경험을 하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저는 2023년도 1월부터 신체손해사정사 자격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딱 시험 준비를 하려고 봤는데 1차는 당시에 3주 정도 기간이 남아있었어서 정말 그 인스티비라는 학원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아무래도 강의를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3주 동안 혼자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평균 90점, 아 85점대의 성적을 얻을 수 있었고 2차는 이제 인스티비 얼리버드가 한 8월쯤, 9월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한 1년 정도 2차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준비를 학교와 병회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저는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살면서 경험을 했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 누나가 이제 보험 업계에서 일하던 분이라서 신체손해사정사라는 게 정말 괜찮다라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또 그 찰나에 제가 저희 학과 특성이 좀 정확하게 진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 약간 다른 공대와는 좀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진 학과였어서 신체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에 한번 정말 알아보니까 정말 멋있고 그리고 그런 자격증에 한번 좋은 결과를 한번 얻어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신체손해사정사를 준비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당시에 지인들한테도 여쭤보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정말 많은 서칭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인터넷을 보나 어떤 지인들에게 물어보나 전부 다 인스티비를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합격자도 가장 많이 배출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교수님들도 있으시니까 저한테는 이니스티비업을 알고는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차는 한 3주 정도 되게 정말 힘들게 준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1차는 이제 1차 교재는 제가 독학으로 준비했는데 타학원 교재를 제가 이용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론을 먼저 설명하고 그 이후에 문제들을 풀어보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었어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을 꾸준하게 제가 그 한 건에 대한 태도로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 방식을 한 5회 정도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외울 정도로 자신감을 되게 많이 얻었고 그래서 이제는 기출문제를 풀어봐도 되겠다 싶어서 기출문제를 제가 풀어봤는데 10개년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근데 평균 40점, 50점밖에 안 될 정도로 점수는 처참했고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10개년조차도 그 전에 했던 공부방법과 똑같게 계속해서 풀어보고 다시 개념을 보고 계속해서 풀어보고 다시 개념을 익히고 하는 방식으로 한 그것도 정말 10번 정도를 제가 했더니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기출문제 또한 답을 다 외울 정도로 실력이 됐어서 이제 시험에 가서는 정말 여유롭게 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2차는 8, 9월 얼리버드 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1차를 공부할 때처럼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2차는 너무나 방대한 양이었기 때문에 이제 2차 교재인 기본서에 정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처음에 2차 기본 강의 교재를 토대로 그 이후에는 좀 더 원활하게 풀어나가고자 정말 수도 없이 한 3번, 4번은 제가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공대생이었기도 하고 법률과 보험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눈으로 읽고 노력하려고 해도 쉽게 머리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나한테는 이게 맞지 않는 방법인가 싶어서 아, 그러면은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더 그 어떤 개념이 사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저 일단은 자동차 보험의 박세현 교수님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요. 박세현 교수님이 정말 강의를 잘하시는 것으로도 정말 유명하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다 아마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자동차 보험이 정말 너무나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책만 읽어보자 박세현 교수님께서 강조를 하셨던 일단 책을 읽고 그러면 나중에 이해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했지만 저는 사실 제 머리가 조금 좋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해를 갑자기 자동차 보험이 제 머릿속에 들어온 거는 치트키 박세현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치트키와 그리고 약술보험집 한 5페이지 정도 분량의 약술보험집과 1페이지 정도의 치트키를 외우고 난 뒤부터 이 자동차 보험에 대한 제 자동차 보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세현 교수님 치트키와 약술 요약집을 만약에 외우신다면 그 다음에 박세현 교수님의 사례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 박세현 교수님의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론과 그리고 사례가 접목이 돼 있는데 사실 만약에 그 전에 제가 자동차 보험에 대한 책만 회독했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고 이론도 사실 봤던 거지만 또 까먹었던 내용들도 너무 많았고 근데 이 두 가지를 외우고 난 다음에는 사례에 접목돼 있는 이론도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례도 어떻게 푸는지 다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학습한 다음에 박세현 교수님의 사례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배우고 또 추가적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또 박세현 교수님께서 다 정말 하나하나씩 찝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해 나가신다면 정말 문제없이 자동차 보험에서 성적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김강준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수강을 했었는데 책임금제는 아무래도 사례 문제 플러스 그리고 계산 문제가 주를 이루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김강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약술 부분보다는 그래도 계산 문제나 아니면 사례 문제에 정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믿고 따라간다면 저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강준 교수님의 처음에 있는 기본 이론 강의에 이제 기본 강의 교재 보시면 처음에는 이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문제들이 수록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 또한 저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정말 하나하나씩 다 이해되는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강의 교재는 정말 저한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김강준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례 문제를 정말 많이 주시는데 그 문제들만 잘 하나하나씩 복습하고 예습하고 하신다면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3보험은 윤근목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윤근목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 강의는 다른 교수님들 보다는 양이 조금은 적습니다 대신 문제 풀이 과정에 더 많은 강의를 할애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항상 처음 이 기본 이론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 풀이 과정에서 윤근목 교수님이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저 또한 진짜 공부 시작은 제 3보험에서의 진짜 공부 시작은 문제 풀이 과정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를 통해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하면서 기본서를 보는 과정을 반복했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남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표장실이라고 표준약관, 장애분류표, 그리고 실손보험 이 세 가지를 저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공부하고 나신다면 완전히 제 3보험도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학이론은 김윤아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의학은 다 아시다시피 전략과목입니다 다른 과목 점수에서 점수가 왔더라도 의학 과목을 통해서 점수를 올려야 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된다 해야 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김윤아 교수님의 이학이론 교재는 정말 두껍고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그걸 보시고 아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외우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김윤아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책에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서 처음에 기본 이론을 접하실 때 그 교재와 김윤아 교수님의 설명이라면 이해 불가능한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어떤 배웠던 그런 이학 이론들을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과정에 놓으실 수 있는데 저는 그 과정을 김윤아 교수님의 핵심 요약집이라는 책이 얇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핵심 요약집에 대한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그 교재를 미리 구입을 해서 김윤아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때마다 김윤아 교수님이 이런 저런 강의를 하실 때 저는 그 강의에서 강조하시는 부분들을 미리 미리 그 책에다가 다 메모를 해놓고 중요한 부분도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그 핵심 요약집이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완성본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완벽한 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정말 수도 없이 읽었고 정말 구석에 있는 글씨조차 다 기억을 할 정도로 뿐만 아니라 어떤 상해나 질병의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책을 정말 많이 봤고 그거를 통해서 저는 의학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보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계속 공부를 해도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는 이런 제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고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모두가 다 까먹는다 모두가 공부했던 거를 다 잊어버린다 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하루에 처음 같은 처음에는 원래 하루에 한 과목 내지 두 과목을 제가 학습을 했었는데 너무 많이 까먹다 보니까 하루에 세 과목에서 네 과목으로 이제 공부하는 전략으로 제가 바꿨고 그걸 기반으로 계속 잊지 않으려고 시험 당일까지 제가 끝까지 노력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극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사실 이것이 엄청 큰 저한테 업적은 아니지만 이것을 토대로 나중에 정말 좋은 보험사에 취직을 해서 손해사정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48회 신체 손해사정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공부를 하자고 마음을 먹었어도 이제 안되는 날도 많고 자신한테 방해가 되는 것도 정말 많고 맨날 맨날 스트레스 받고 하실텐데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험 볼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공부를 안 할 때 저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조금만 더 더 스트레스를 감수를 하시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꾸준하게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에 칭찬하고 있는 모습 그런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